대통령직 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오늘 제3차 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산업사회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 수준의 5세대 이동통신 조기 도입 일정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 오늘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오늘 논의원 안건국 같은 경우는 지난달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 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 과제별 세부 추진 전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핵심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방안과 같은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약이 다뤄졌고요. 또 드론 산업 기반의 구축 방안과 함께 스마트 공항 종합 계획 그리고 창의 융합형 인재 성장 지원을 위한 발명 교육 확산 방안 등이 제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산업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5세대 이동통신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보관들도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차세대 주파수 경매일 텐데요.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는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5G 이동통신 구축 전략과 함께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유플러스 등과 같은 통신사업자들이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기반을 마련을 해주기로 했고요. 이에 정부 같은 경우는 기존 계획보다 1년 정도 더 앞당겨서 주파수 경매를 내년 6월에 실시하기로 또 방점을 정했습니다. 특히 통신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할 계획이고요. 또 통신사가 5G를 이제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관로 그리고 전주와 같은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파수 경매 시기가 내년 6월로 좀 확정이 됐어요. 이렇게 주파수 경매가 시행 시기까지 나온 것은 좀 사건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어떤 계획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 밖에도 촘촘한 IoT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의 구축 지원을 위원해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되었던 그동안 규제들도 폐지하는 이야기가 함께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제조업체가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 납입 자본금 30억 원 이상 그리고 기술 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서 별종 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런 관련 내용들을 면제해주기로 방침을 정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산업생활주파수를 적시 적수에 공급하기 위해서 2020 신산업생활주파수 공급 계획도 함께 세웠는데요. 이를 위해서 일단 과기정통부는 자동차 출동 방지 센서 그리고 전기차의 무선 충전, 택배용 드론 등 신산업과 크레인 충돌 방지, 산업용 IoT망 등 여러 가지 스마트 공장 분야에서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의 100배 향상과 함께 싱크홀 탐지 등 사회, 또 인프라, 그리고 가상 증강현실 등 개인생활과 같은 총 4개 분야에서 주파수 공급과 함께 관련 기술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의 제도를 개선해주기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규제들을 좀 완화시키면서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좀 더 쉽게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와 함께 또 드론에 관련된 내용들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규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안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네, 드론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이 됩니다. 인력 양성을 통한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과 함께 미래형 개인 비행체 기술 개발, 그리고 시장 창출 지원과 함께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구축, 또 안전한 운영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는데요.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구체화된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4차 위가 민관협력 채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더불어서 논의된 정책 과제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을 통해서 팀플레이를 통해 정책들이 꾸준히 발전하고 또 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의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은데 그 변화된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 기자였습니다.